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 slash 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SBS 라디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음주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혼술 또 홈술이 늘고 특히 여성들의 음주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시대가 바꿔놓은 음주문화 컬처인에서 들여다봅니다. 유아정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요즘이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한잔하던 시간들이 정말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 확산 초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WHO는 알코올 섭취는 신체 면역체계를 취약하게 하고 정신, 건강 및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음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전형적인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의 이 같은 경고와 함께 이후 세계 각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락다운이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음주 소비가 감소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술 판매량은 무려 291%나 증가했고요. 네, 거의 뭐 300%입니다. 네, 이런 추세는 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일상을 바꾸면서 생계, 학업, 또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향이 다 좀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생긴 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불리죠. 이런 코로나 블루를 나름대로 어떤 뭐 견디기 위한 음주 소비가 늘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네, 전문 의학자들에 따르면 이 코로나 블루는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당한 불안인데요. 이 적당한 불안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실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만 불안이 과도해지면 소화불량과 근육통 같은 신체 증상과 함께 불면, 무기력, 우울증 같은 정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특히 지나치게 많은 시간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감추합니다. 네, 코로나19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요. 이 무기력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술에 의존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19 관련 뉴스 때문에 아니라 한국 정치권 소식을 들으면서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혼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 홈술, 집에서 홈술이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등장했다고 해요. 네, 한국인의 직장인의 예를 들어본다면 30대 초반의 직장인 한 모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 매일 밤 늦게 영화 채널 유튜브를 보며 맥주 서너 캔씩을 비우는데요. 간혹 안주로 배달 야식을 시켜 먹기도 합니다. 그게 뭐가 아닐까요? 또 40대 후반의 유모 대기업 부장은 회사일이 끝나면 곧장 퇴근해 식사하면서 반주를 즐기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부서 회식은 안 한 지 오래이고 대신 집으로 술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아내와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적인 모임 금지, 또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장인 회식과 술 문화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대신 집에서 혼자 마시는 홈술, 또 혼술 트렌드가 생겨난 것이죠. 네, 그야말로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음주 풍속도입니다. 홈술 트렌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자가격리 주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네, 한국에서 코로나 거리 두기가 시작되고 기억하실 겁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달고나 커피가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열풍을 BBC에서는 특집 보도로 내보낼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요. 최근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약 6만 3천 회가 언급될 정도로 인기를 끈 칵테일, 그 이름이 바로 코런티니입니다. 코로나 칵테일이죠. 아, 알겠습니다. 코런티나하고 마티니를 합친 합성어. 네네, 맞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집에서 마시는 칵테일, 이른바 자가격리주 만드는 법을 공유하기 시작한 건데요. 칵테일의 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하는 칵테일이기도 하죠, 마티니. 네, 마티니. 네, 이 코런티나는 마티니의 레몬즙, 꿀, 그리고 비타민C 가루를 섞어 만드는데 알코올은 세균을 죽이고 꿀과 비타민C는 면역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 발생해서 나왔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꿀과 물을 잘 용해되게끔 마이크로웨이브에 약 1분 정도 돌린 다음 조금 식혔다가 얼음과 함께 칵테일 쉐이커에 붓고요. 여기에 마티니의 레몬즙, 비타민C 가루를 조금 넣어서 잘 섞이게 흔들어줍니다. 이런 다음 이제 접시에 남은 비타민 가루를 쏟아서 칵테일 잔의 입구에 가루를 묻히지요. 마지막으로 이 칵테일 잔을 담고요. 레몬으로 예쁘게 장식하면 또 기호에 따라 라임, 민트 등을 곁들여도 되겠죠. 그게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원샷으로 마셔야 끝. 칵테일을 원샷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로 세균을 죽이고 비타민C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발상. 아주 좋습니다. 술로 건강을 찾는다는 게 애호가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말이지만 또 의사들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루한 코로나 격리 생활을 달래줄 아주 달콤한 선택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칵테일을 즐기는 캐나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칵테일바의 주요 메뉴로 올라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자가 격리줄을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끼리 가상으로 술잔을 마주치는 온라인 랜선 음주 문화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일부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술집을 만들기 위해 칵테일 잔을 비롯한 쉐이커 등 다양한 주류용품에 대한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테리어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라는 팬데믹 기간 주류용품 매출이 놀라지 마십시오. 3,430%, 즉 3,00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그 말만 떠오릅니다. 정말 3,430%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만 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홈술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1회 평균 음주량은 줄었지만 음주 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말 이 분석은 100%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술 소비가 크게 늘어지고 있다면서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1년 올해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약 70%의 미국 사람들이 그 전보다 술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응답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미국 성인들이 술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답한 것인데요. 애주가들은 술로 아주 스트레스가 잘 풀립니다. 또한 5세에서 7세 사이에 자녀를 둔 성인 중 코로나19 이전보다 술을 더 마신다는 답변 비율이 52%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말씀하신 여성들의 음주는 코로나19 이후 60% 늘었는데요. 2시간 동안 4잔 이상을 마신다는 여성의 비율도 23%나 돼 과음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시간 동안 4잔 이상 마신다는 게 과음이라는 건 과음일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걱정,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육아 스트레스도 음주 소비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바로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약 중독 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미국 내 여성들의 음주량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바로 집안일과 육아 활동이 늘어난 여성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술을 찾으면서 여성층의 주류 소비가 현저하게 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엄마들이 와인을 마시면서 이러한 고충을 달랜다는 비유로 엄마 주스, 마비 주스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아, 네. 네, 엄마들의 음주가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스트레스 증가도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호주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육아 의무가 늘어난 여성들의 술 소비량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된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호주 국립대 ANU가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호주인 3,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음주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여성이 22.8%로 남성의 18%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여성들의 집안일과 가족 돌봄 시간이 평소보다 20% 증가했고 남성은 5%가량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네, 조사를 통해 니콜라스 비드 ANU 교수는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 섭취 증가 추세는 서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실직이나 근로시간 감수가 주 원인이고요. 여성은 늘어난 자녀 양육 부담 및 집안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강력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각자 아픔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 우리 호주인들의 음주량도 사실 늘 세계 상위권이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였는데 호주인 4천여 명이 매년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실태고 특히 10대 내 20대들의 주폭 문제, 폭음으로 인한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된 지도 오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피크 당시인 지난해 4월 전후 호주에서 술 소매상의 매상이 폭주했습니다. 호주 알코올 연구 및 교육재단이 18세 이상 호주인을 대상으로 음주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중에 34%는 매일 술을 입에 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젊은 층이 이 정도 마시면 안 되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 잦은 음주의 요인이었는데요. 불안과 스트레스. 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새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네. 네, 이 새롭게 조정된 음주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종전보다 더 엄격해졌는데요. 임산부나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 음주 자체를 금지했고요. 또 주당 최대 음주 횟수를 종전 기준 14잔에서 10잔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잔 크기를 명확히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홈술이 트렌드가 되면서 세계인들의 음주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보통은 포금은 하지 않고 술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건강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더 안 좋다라는 얘기도 하던데요. 호주 정부 음주 새 가이드라인의 지침처럼 주당 10잔, 한 번에 한두 잔씩 주 5일 마신다고 해서 당장 건강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습관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내성이 성겨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코올 사용 장애나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료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불안감으로 인한 음주 증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강을 위협하는 음주 습관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혼자 술을 마시면 음주량을 자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 음주량이 늘게 되고 결국 알코올 남용 혹은 의전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자 마시면 많이 안 마시고 오히려 같이 술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마시면 아, 그럴까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저는 그쪽은 잘 몰라서요. 뿐만 아니라 가족과 술을 마시는 것도 가랑비에 옷 젖듯 습관처럼 지속되면 음주 자체가 생활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음주에 관대해지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폐해가 있는 만큼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